애티브는 일단 뭐든지 그냥 부딪혀보는 사람입니다. 재밌겠는데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이에요.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냥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.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. 그래서 모험가라고도 합니다. 이 사람들은 말보다 주먹이 아니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에요. 뭔가에 흥미를 느끼면 곧바로 움직이죠. 이게 너무 빨라서 어떤 좋은 게 있으면 순식간에 애티브 차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주변 사람들이 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는지 이제 막 눈치채고 있는데 이미 애티브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. 상황 종료란 얘기입니다. 그래서 ESTP가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. 기회 포착에 아주 능합니다.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게 발달한 거냐면요.